네 오늘은 4월 27일 입니다 아 오늘은요 전어 전하고 샐러드를 해 먹구요 또 지인이 전어를 좀 부탁을 해서 전어 새 군락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나왔는데요 자 먼저 얘네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자 아 여기 여기 저쪽에 여기도 있구요 여기도 있구요 이거 보세요 와 여기 또 엄청나게 많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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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입자루가 갈라지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새까맣게 아 새카만 정의도 보이죠 자 여기도 엄청 많이 보여요 자 여기 보세요 와 이거 봐 여기 얘네들이 맨미나리 잖아요 맨미나리 향이 진짜 끝내줍니다 미나리 향이 일반 미나리 향보다 진하구요 참나물 있죠 나무리 제왕 참나물의 그 향을 농축시켜 놓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맨미나리 향이 맨미나리에요 오갑이 됐네요 와 와 여기 입자루가 갈라지는 부분을 이렇게 자 새까맣게 이 점이 생기죠 자 뒤에 자 궁궁이하고 좀 비슷하게 까만 테두리가 생기죠 아 얘는요 지금 향을 맡아보면 아 기가 막힙니다 매니아층이 있어요 와 자 어우 식감도 좋아요 고기에 싸먹으면 아 으뜸중에 으뜸이입니다 여기저기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데요 좀 더 크면은 최차로 와야되겠어요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엄청나죠 새로 올라오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맨미나리 커다란 군락지입니다 웬만한 군락지가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맨미나리 군락지예요 자 여러분들 자 미나리 향이 너무너무 좋은 중독성이 있는 맨미나리 관심 가지시고요 저는 전호를 찾아 갑니다 자 여기는 계곡 하류 쪽인데요 하얀 꽃들이 보여서 내려왔는데 전호는 아닙니다 미나리 냉이죠 미나리 냉이들이 하얗게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아주 이쁘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전호가 자 한계차가 이렇게 싹이 올라왔네요 전호입니다 전호 이야 얘도 꽃대를 올리고 곧 꽃을 피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근처에 전호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둘러볼까요 자 여기 와 이거 보면 올챙이들이 엄청나게 맞네 역시 다 전호입니다 전호예요 전호죠 전호죠 와 전호 전호 저 안쪽으로도 전호입니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자 근데 와 꽃들을 올렸네요 꽃을 꽃을 아직 안 핀 것도 있고 이런 애들은 폈고 이런 애들도 폈죠 이런 애들은 아직 안 폈고 자 자 그럼 제가 아 꽃대 올린 애 있잖아요 이런 애들 와 엄청 싫어하죠 한번 먹어볼게요 자 먹어봅니다 와 아직 전혀 질기지가 않아요 와 부드럽고 향 좋고요 식감도 아주 좋습니다 음 달고 와 이런 애들 채취해도 되겠어요 이런 애들 아직 꽃은 꽃은 아직 안 폈잖아요 이렇게 필려고 그러는데 와 아주 좋네요 그러면 그러면 또 저 아래쪽으로 더 가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계곡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는데 이쪽 근처에도 저 있을 것 같아요 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우와 아 여기 위험해 아 와 이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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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전우가 보여요 여기 보세요 전우 전우 보이시나요 여기 전우야 그죠 자 이쪽으로 여기 전우가 아 갈대 억새 얘네들이 얘네들 지상부가 얘네들 지상부가 아 죽으면 전우가 올라와서 살고요 또 전우 이제 지상부가 죽으면 종자번식을 하고 죽으면 얘네들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얘네들 그죠 갈대인가 갈대인가 억새인가 자 여기 전우가 있죠 전우가 보이죠 저쪽으로 자 이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그럼 일로 아 자 조심조심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올라오니까 전우는 꽃대로 꽃대를 올리고 꽃을 피기 시작하고 이쪽에 전우가 있는데 이건 뭐야 애기뚱꾼인가 자 전우가 올라오니까 이게 많잖아요 이게 다 전우입니다 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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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요 이게 다 전우야 자 여기 미나리냉이도 있고요 미나리냉이 전우 그죠 전우 전우 제쪽을 또 끝없이 전우가 갈대숲에서 갈대와 공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전우를 채췌하겠습니다 채취하면서 계속 지금 아 4-5개를 먹어봤는데 달아요 그리고 그리고 향이 너무 좋고 식감도 좋고요 그리고 한방향 당근향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채취로 나서야 돼요 좋습니다 아주 아주 좋잖아요 연하고 아주 부드러워요 이것도 얘네들 이런 애들 엄청 좋아 여기서만 채취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꽃대 올린 애들 열어내기 좋지 자 여기도 이런 애들 꽃대가 쿡찍하게 올라왔잖아요 여기는 우와 이게 이게 여기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지 이건가 아닌가 내가 꺾은 녀석이 어디로 가서 여기구나 자 좋죠 제가 여기서 전호를 충분하게 채취를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땀이 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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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żeli 확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